모든 엑스코스트 카드 프리즘 골드를 전부 읽고 무작위 희귀 우물을 택득합니다 선장의 탈윤 엘리트 4마리 잡으러 가자 뇌우 초반에 엘리트는 순삭 드니까 뇌우 초반 엘리트 잡고 말살건 쓰름 어둠의 족쇠 어둠의 족쇠 로고 색깔을 특유 myths 가 qui 무겸닷 말살건 81 데믹스 체선 오징어 별성 안지우기 표창 신성 필드 드랍도 노래 볼 만은 한데 할당 그냥 그거잖아요 할당 쓴 거 중투부 애기남 와 중투부 미션 성공 아이고 패망님 3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식간에 성공했어 3연속으로 먹었어 할당이 멜제빌 신민 바이너스 근데 할당 지금 돌아와도 뭐 그렇게 사기 아닐거 같은데 아무튼 사기 아님 딥팩트한테 그정도는 해줘야지 아 다가가 가자아 후루루루루루루루룹 약해 어? 진짜 변성에서 5분 변성인데 진짜 나오네 실력겐 변성에서 뽑은 변성에서 뽑은 변성에서 뽑은 변성에서 뽑은 변성에서 뽑은 변성에서 정신 나갈 것 같애 빨리 뱅종 해야된다 정신 나갈 것 같다 또 변성 나왔어 뭐지? 이게 변성 밸류인가? 정신 나갈 것 같다 일반 몹은 소돌로 잡고 쎄네들은 말살하고 쎄네들은 말살하고 연사 말살 연사 말살 연사 말살 연사 말살 연사 말살 연사 말살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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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 면역이네 어 1 곱하기 2 1 곱하기 2 말살검선에서 정리 되는데 잉크병 격노 드루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강화효율 나오는 카드가 없네 다 나섰 빠져있어 다 나섰 빠져있어 번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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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같은거 나오면 댁말리는데 음... 사일런트랑... 네메시스 관계가 아닐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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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블 덕벌 아카벳 코스 오용돌이 가능... 땡기아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워호 아 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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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베 코마 알살건 에너자이저 사무역 사무역의 손 호스를 모아서 호스를 모아서 날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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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진노하고 안하고 두배 차이 나니까 졸라약하네 아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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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우 디펙트 카드 전엔 쓸모없어 침 아카베 음 이 침 지울만한게 딱히 없다잉 자 뭐야 좀 아니 안집어쓸 아무튼 안집었어 빨간거만 나오네 빠빠빨갓말 빠빠빨갓말 파열은 왜 나온건데 이게 아스트로랍의 큰 그림이다 흠 흠 뭐야 이게 성급함 괜찮을 것 같은데 성급함 쓰기전에 분노부터 지워야되네 못쓰겠다 못쓰겠다 바리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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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낫 쌀 아녹 어! 갓 박채. 전투 최면? 전투 최면? 전투? 최면? 근데 전투는 드로우 막히잖아. 차라리 똥물성이 근데 똥물성은 1코스트면 또 못쓰네 생각해보니까.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네. 어둠의 퐁의 구상이면 다 먹은 거 아냐? 먹을 거? 잠깐만. 야 속으로 안 먹었지? 몸통 박치기. 아 몸박말이 없네. 사는 건 가능. 오케이. 오케이. 땡큐. 4달러. 케미컬 중복 안 돼요. 아쉽군요. 말살. 이 정도인데야 말살검이지. 아까는 말살검이 아냐. 말검. 어둠의 퐁. 달달하네. 역시 빨간 맛. 역시 아무튼 빨간 맛 카드가 짱이야. 이만한 게 없어. 간다.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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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저이죠. 말살검. 말살검. 약해. 불쾌해. 두번째 말살검. 짱존. 말살. 약해. 불쾌해. 세번째는 날살검. 어. 잡픽. 성급함 못 쓸텐데. 삼손. 오. 신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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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슴 détest. regardless. 인. 힘. 킹 fitting. 하. 플래 uhh python's. 말살건 말살건 9x14 말살건 왜케 약하냐 왓츠어 갔을때란 느낌이 다르네 깡무 몸박 박박 말랑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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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성 안 지우고 강화해서 쓰기 성공. 미션 성공. 아이고 고대 마법사님.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